도둑놈 도둑님 서현, 깡소주의 모던 블랙 재킷 어디꺼? 도둑놈 도둑님은 진짜 도둑을 잡기 위해 도둑이 된다는 설정으로 기존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다. 신선함을 선사한다. 여기에 배우들의 구멍 없는 연기력이 더해지며 시청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주현은 지현우와 깡돌 커플로 불리며 남다른 케미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털털한 극중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내는 편안하면서도 모던한 스타일의 다양한 오피스룩을 선보여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일과 2일 15회에서 16회에서 서주현은 왼쪽 가슴편의 빅포켓이 포인트인 심플한 블랙 재킷을 화려한 스타일링을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15회에서는 올 화이트 룩의 블랙 재킷을 포인트로 매치했으며 16회에는 블랙 팬츠를 매치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모델 룩을 연출했다. 서주현이 선택한 블랙 재킷은 아이자트 컬렉션 제품으로 알려졌으며 데일리한 무드로 즐기기 좋은 심플한 아이템이다.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으로 소장 가치가 더욱더 높으며 어떤 인어와 매치하느냐에 따라 캐주얼 룩부터 단정한 오피스룩까지 완성할 수 있다. 한편 서주현 지현우 김지훈의 삼각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 예고돼 기대감이 모아지는 도둑놈 도둑님은 매주 토 1 오후 10시에 방송된다.